이 세상에는 거대한 크기를 가진 곤충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에도 색이 어디나라도 꿀리지 않는 곤충이 있습니다 아! 장수말벌 말구요 물론 장수가 들어가긴 합니다 묵직한데요? 정말 크고 굵습니다 큰개도 부럽지가 않아 이런게 애벌레라니 정말 놀랍네요 최대 11cm까지도 자랄 수 있으니 애벌레 때 이 정도 크기는 기본일까요? 이 애벌레는 70g의 무게였습니다 뻔데기 뻔데기 뻔뻔데기 이렇게 생겼는데요 포스가 곤충계 2무기급입니다 장수하늘소 봤다 하시는 분들 이제 그때 본게 장수하늘소가 아닌걸 아셨죠? 이 정도 사이즈가 돼야 장수하늘소입니다